가방에 넣어봐 자 가자 와 크다 엄청 많이 갈리 이봐 여기에도 너무 적어 여기 맨 위에 맞네 어? 오빠 맨 위에 맞네 저거 위에 있거든 손이 안 맞네 손자리 필드만 따라 됐죠? 됐다 나무 좀 풀어줘라 이제 풀어줄까 이제 응 됐어 저거는 그냥 아이스박스는 그냥 사위 아까 밑에 여기 있다 괜찮아? 알았어 괜찮아? 응 고기 전화를 주라고? 전화해줘 사실 의향이 있냐고 이렇게 물어봐 강레나 하는 거 아니야 강레나 하는 거 아니야 강레나 하는 거 아니야 강레나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 활료고판 했는데 7월부터는 밀려졌다고 해가지고 아니 그거는 말고 그거 말고 또 있어? 응 그거는 주소 받았고 그 입금 받았잖아 응 그거 말고 두 군데 있는데 응 지금 지금 뭐라고 얘기해야 돼 아 개복숭아 사실 의향이 있는지 혹시 사실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라고 이 말이지 그렇지 일단 두 군데 전화해봐 흔둥아 여기 제일 먼저 첫 번째 이거 여기 요 통화 버튼 눌려봐 전화 드리라고? 어 안녕하세요 데리고 있는데 그거 해봐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여기 도래 꼬리인데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여보세요 여기 다리 꼬리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아직 수량이 조금 남아가지고 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다음부터는 쇼핑몰을 좀 더 제대로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응 너무 높게나 하는 거 아니야? 왜 너무 떨어질 거 같아 시키지 됐지? 어 콘은 좀 비싸잖아 어? 난 콘 위주로 먹는데 콘은 먹지마 비싸 이게 어딨나? 아이스크림 많이 사 아이스크림 넣어먹으면 맛있어 어 막대 아이스크림? 어 콘 말고 어 콘이 맛있는데 아이스크림 맛있네 맛있지? 원래 다 맛있는데 오늘이 더 맛있는 것 같아 그렇지? 어? 응 가 오빠도 집이 더 차가면 알아만 쳐도 돼 아 가자 어 아저씨 아하하하 아, 아! 아으 아하하하 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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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뭐 우리 쇠미 는 강아지를 안 무서워 합니다 저는 저 강아지 무서워서 가까이 못 갑니다 개가 너무 크거든요 그런데 알겠습니다 나zie! 아버지! 아이스크림 맛있죠? 폭동아 Efendimiz 많이 달렸는데 이제 아이스크림 좀 사줘요? 더 파스 아이스크림 또 사줘? 너 봤어 먹었다 너 봤어? 세상에서 놓고 올라가야 돼 너 봤어? 너 봤어? 너 봤어? 너 봤어? 너 봤어? 너 봤어?